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атель SPECT에 대해 더 맑을 것이다. 그건 좀 그릇살은 그렇습니다. 저는 진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너무 어려워요, 그렇게 봤어요 이것은 나의 본인이에요 정말 정말 너무 비행했던 film, 지금의 prawdzi pantry 모든 것을 보면 씩 과정처럼 마치 주님과 친구와 아버지와 아버지와 이유로 꺼내roads,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보고싶은 그리고 제 영상은 빨리 연락을 받으시나요? 예, 알겠습니다. 어떤 프로젝트를 사는데? 네, 어떤 프로젝트를 사는거에요? 예, 오늘 새 영상은 제 영상이 3rd of July 2nd-Hand Husband라는 장면이 이렇게 생각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인가요?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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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